전 세계에서 백의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우리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크리에이터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만장하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업그레이드 판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의 백의성 학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음료수를 주시는 차장훈님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진행되니까 보너스 특강을 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킹덤이라고 하는 주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에 있어서는 보너스 특강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가 올라가겠지만 보너스 특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전체 테란노대 중에서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학과가 수강생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너스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한번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그게 시청률 1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킹덤이라는 게 1위를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게 마음에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침 그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온 세계를 강타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면 바로 좀비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극대화시킨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도 정치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기 직전의 이야기 제가 그토록 비판하는 영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비라고 하는 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가. 세계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킹덤이 우리나라 킹덤이 외국 거를 베끼다 하면 너무 저속한 표현이고 본딴 거겠죠.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를 세상에 어느 좀비가 그렇게 미친듯이 뛰어오는 좀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행거는 무슨 영국의 무슨 뭐예요. 영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예요. 28일 후 7주 후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아마 처음 나왔지 싶어요. 미친듯이 달려 뛰는 좀비 있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I am legend 나는 전설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진짜로 막 이렇게 헬기에 매달려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산행에서 한 번 패러디가 됐었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스케이트 무슨 보드고 타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 위에서 갑자기 좀비들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조선의 19세기는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그게 아닌데 가장 좀비 같은 새끼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시기 백년을 연구해야 이십세기 백년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가 관심있던 분야가 관심있던 분야가 일제강점기였어요. 그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일제시대라는 게 하나 있어. 옛날에는 그게 일제시대라고 그랬어요. 강점기라고 안 했어요. 요새 한글과 컴퓨터에서 일제시대라고 치면요. 강제로 강점기로 바꿔버려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그렇게 해요. 강제로 일제시대라는 말을 못 써요. 그래서 강점기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민중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제시대라고 안 하고 강점기라고 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이유가 뭔데라는 거죠. 이게 온 이유 그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조선이 망했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선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으니까 이게 오지. 그런데 그 조선이 망한 이유는 또 뭔데라고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1번, 2번, 3번 가장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완요의 때문에. 그렇죠. 아유 마 마 마 마 됐고 나는 먹고살기 바빠 죽겠고 조선이 이완요의 때문에 망한 거지. 그렇죠. 그래 놓고 백주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저기 김일서이를 좋아하는 거는 이완요의보다 더 나쁜 짓이야. 뭐 어른 말에 말대꾸 하는 거는 이완요의보다 더 나쁜 짓이야. 뭐 이런 소리 헛소리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쁘다라는 거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사소한 잘못을 전부 다 뭐라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건 이완요의보다 더 나쁜 짓이야. 뭐 이런 소리 잘하죠. 어른들이. 그렇죠. 이완요의 실제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보는 친일파 매국노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악플 다는 사람들 다. 맨날 그러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이완요의보다 나쁜 짓이야. 내 생일날 안 오는 건 이완요의보다 나쁜 짓이야. 뭐 이런 거 막 하잖아. 안 그러십니까. 내가 정해주는 짝하고 결혼하지 않는 건 이완요의보다 더 나쁜 짓이야. 이런 말 안 합니까. 내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 어른들이 그 말하기 시작한 게 나이 40 넘어서야. 나도 45대 보일까 그래.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사람들 정신병자 같아. 안 그렇습니까. 40 넘으면 그래요. 내 45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는데 이랬되 자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권의 러브콜을 원하는 건가. 자네가 왜 이러는가. 이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니 몇 살인데 내보고 자네라 카노 이마. 내가 이랬다고. 니 몇 살인데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갔어요. 딱 언급하니까 무서웠겠지. 한 4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름 딱 떼가. 내 이름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 이름이 아니고 그게 아이디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인이 그 이름이 가령 아이디로 백이성 치면 그게 아이디로 백이성인지 진짜 가수 백이성인지 강사 백이성인지 뭐 알게 뭐예요.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 백이성인지 아 그렇습니까.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 이름이 백이성이에요. 그래요. 내가 어째 그런 것도 다 안 오십니까. 뭐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한자는 다르더라. 가수 백이성도 한자가 다르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옥군가 거기서 자연식 하시는 분이세요. 자연식 사업 하시는 분 그 뭐라노 녹즙 이런 거 해가지고 자연식 하시는 분이 그분이 지금 연세가 84인데 성함이 백이성이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전화한 이유는 PPL이라도 한번 할까 싶어서 백이성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별일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 내가 이러고 있어요. 원 투 쓰리 그래 다시 또 이 이유는 뭔데 이 이유는 뭔데 이 이유는 뭔데 하고 쭉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당군조선이 나오나요? 당군조선이 나오나? 아니에요. 1차적인 이유가 뭘까? 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재수 없어서 빨간색으로 씁니다. 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온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재수 없는 거 남북분단 김일석이라고 하는 미친놈의 새끼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은 제 한국전쟁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실 란가 계시겠지요? 거기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46년도 3월 1일 날 1946년도 3월 1일 날 우리 초대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48년도에 뽑히지만 그때의 염동진의 백의사 조직을 총동원해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바로 뭐야 3월 1일 날 평양에서 열리는 소련 군정 주최의 3.1절 기념대회에 어디 가서 수류탄을 확 던져버리죠. 그렇죠? 그거 뭐 안 하고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거 가르치면 아들이 갑자기 다 수류탄 들고 어떻게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러나? 다 IS 될까 봐 그러나? 뭐 하자는 거야?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 탈북자 중에 왜 비행기 타고 탈북한 놈이 있어라고 맨날 얘기하는 강명도 씨 있잖아. 강명도 씨의 할아버지의 동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강양욱이에요. 강양욱의 형이 강선욱인데요. 강선욱의 손자가 강명도라고 강양욱이 뭐냐면 김일성 때의 초대 초대 뭐예요? 북한 부주석이었어요. 걔가 해공 신익희가 강양욱도 다섯 명을 노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실패해요. 김책 최용건 강양욱 그다음에 왜? 김일성 이렇게 노렸어. 김정숙이까지 같이 노렸어. 있잖아. 그 뭐야? 김일성이 저거 마누라. 그렇죠? 같이 노렸어요. 확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는 옆으로 빡 또 게릴라 출신 아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옆으로 빡 숨어 가서 하는데 그때 튄 파편이 여기에 딱 박힌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 척추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하지 않았다. 부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막 그때 탁 죽어뿌지 그랬노 그놈의 새끼고 그죠? 민중의 이름으로 처단하노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나 터미네이터 영화만 보면 나 그 생각해. 아니겠습니까?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서 뭐 이렇게 그 기계 문명이 뭐 완전히 인간을 압도할 줄 알고 터미네이터를 어렸을 때 죽여버리려고 이래 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다 이거. 그죠? 딱 바꾸고 싶은 역사 하나 그거야 그 다섯 건의 암살 시도 다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세이는 남한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실제로 암살을 성공한 게 오늘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야. 천 팔백 칠십 삼 년 음력 십 이 월 누구의 집. 민승호의 집에서 상자를 열었는데 벙 폭탄이 터져가지고 민승호의 누이 동생이 누구예요? 명성황후. 민비. 어떤 사람이 이랬되. 왜 명성황후라고는 얘기하고 광무제라고는 얘기하지 않느냐. 고종이 황제 같지도 않으니까요. 명성황후는 왜 명성황후라고 얘기하는데 명성황후라고 해야 사람들이 알잖아요. 민비 그러면 그게 뭐 인연황후인지 명성황후인지 알게 뭐야. 같은 집안이에요. 인연황후 민아영이의 오빠인 민진후가 민진후의 오대손이 명성황후입니다. 아셔야죠. 민진후의 오대손. 같은 집안이요. 같은 집계라고.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민아영이고 인연황후는 민아영이고 명성황후는 뭐야. 민자영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은 학렬이 아니고. 이름을 당시에 양반 교수집의 자제는 개똥이 말년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붙였다고요. 아영이 자영이 뭐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남북분당이고 제일 뭐 같은 게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났잖아요. 6.25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영조 때부터 6.25까지를 한 큐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 뭐 댓글에 왜곡이 심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거참 잡소리 많네. 이러더라고. 그런데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아 잡소리 많은 채널을 말라봅니까. 안 그러세요. 아유. 내만 보면 막 미치겠고. 왜 봐요. 그럼 차단하고 안 보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너를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매주에 내가 보통 강의가 하나씩 올라가고. 방송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너를 보는 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아니 고통인데 왜 봅니까. 서로 안 보면 되지. 나도 당신 댓글 보는 게 고통이야. 그런 식으로 쓰면. 맞아 안가. 맞아 안 맞아. 댓글 안 맞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내보고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참 이게. 스무살의 어느 습관을 내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66세대 갖고 15살짜리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15살짜리가. 제일 깊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 제일 깊은 것입니다. 안 보이 않아.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경주김치에서 꾸며냈겠지. 그리고 김한구의 딸이거든. 개그맨 곽한구가 아니고. 김한구의 딸이거든. 그와 렌터카 하다가 이상하게 되나 있잖아. 저기 뭐지. 그 뭐지. 곽한구 유행어가 뭐더라. 마이아파인가. 때린 마이아파.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내 저기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ROTC 했거든요. ROTC 할 때 소대원이었어. 우리 동기가 ROTC 소대장 할 때. 중위 때. 걔가 소대원이었대. 그래서 그렇게 웃겼대. 그때부터. 이게 말하는 재치가 장난이야. 곽한구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늘 마이아파. 때리지마 마이아파. 맨날 그랬대요. 그게 개그 콘서트에서도 그러고 있더래. 그러면 자기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 내가 연예인을 소대를 했다.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 TMI였고요. TMI가 뭔지 압니까? 문재현님.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쓸데없는 정보다 이 말입니다. 말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아까 그 댓글라고 뭐라고 했어요. 참 잡소리 많이 하네. 이런 거예요. 하라는 강의는 안 하고. 뭔 잡소리를 저래 많이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났대. 잡소리 다 빼고. 지 이야기 빼고. 평가 빼고. 사실만 전달하면 6분이면 된대요. 그 계산하면 진짜 욕봤어요. 그렇죠? 그 분도 차단했습니다. 그럼 6분짜리 콘텐츠를 찾아가서 보세요. 그럼 되지. 왜 내 거를 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절대로 우파 유튜버나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채널 이름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보더라도 거기다 댓글을 달지는 않습니다. 악플을 그냥 조용히 싫어요를 누를 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싫어요는 뭐 누르죠. 싫어요는 누가 누르는지 압니까? 싫어요는 누르죠. 그럼 실치 좋아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싫어요는 누르지만은 거기서 그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요. 이 미친놈아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람도 너무 구살라고 방송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영조가 아주 역 같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절대 대접받고 있는 거는 나는 몰라요. 이 말이야말로 진짜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나의 영조에서부터 6.25까지의 모든 발걸음에 다 반대인 새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야? 너무 쓸데없는 가짜뉴스만 안 퍼뜨리면 나도 존중합니다. 그냥. 어머 그래. 헛소리 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야지. 저 사람들은 또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떨까요? 천하에 이런 잡놈이 없겠죠. 그렇죠? 도대체 이놈은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거 뭐 어쩌겠어요? 세상에 찬성률 100%로 당선되는 것은 시진핑도 반대표 한 표는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휴 또 갑자기 홍콩이 생각나네. 지금 핵시트 아십니까? 핵시트. 지금 이 방송이 릴리스 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8월에 릴리스 되겠지만 릴리스 될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핵시트라는 게 일어난다. 홍콩 플러스 엑시트. 그래서 핵시트다. 그래서 저는 1837년부터 약 42년까지의 세계 최고의 응만장자 오병감이 했던 홍콩과 마카오를 건설하면서 했던 얘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오병감의 상수를 상업을 다 이어받은 리카싱 제6대 부자 리카싱의 경우에는 그런 책임감보다는 빨리 들고 튀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튀어야 된다. 시진핑도 나의 엄청난 마켓인데 여기도 내가 뭐 오늘 할 수는 없지. 역시 오병감 같은 사람은 전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었다. 전무후무 오병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리카싱은 그릇이 오병감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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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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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되면 몇 분의 일이지? 16분의 1인가? 너무 많이 잡았나? 그렇죠? 일제시대. 그래서 이유를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역사학의 본분이에요. 역사학의 본분. 이유를 계속 따지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렇죠? 저는 영조로 보고 있습니다. 영조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너무 비대하게 강해졌으며 왕이 너무 심하게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신하들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 알아서 긴 나머지 신하들의 눈치를 왜 보느냐. 나는 자주적인 왕권의 노선을 걷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지 아들 새끼를 죽여버리는 만행으로 귀결됐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건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그마한 무슨 슈퍼라도 자기 정성을 담은 것을 살아생전에 물려주면 그때부터 아들이 참 헬게이트가 열려요. 뭐라도 하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장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면 아버지가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다 그만해야 한 이유가 있지. 그러면 그런 걸로 사도세자와 영조를 이해하겠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즉 뭔가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학교에서 교수직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계약도 연장을 해야 되고 뭔가 그 교수 월급도 중요하고 나에겐 처자식이 있고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는. 논문으로 발표하는 순간 내 교수직이 잘릴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내가 왕따가 될지도 모르고 그게 윤석열의 검찰하고 뭐가 틀려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승진이 안 될지도 몰라 좌천될지도 몰라. 검사를 그만둬도 변호사로 개업 못할지도 몰라. 왜 지방변호사회에서 등록을 받아줘야 변호사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못할지도 몰라. 온갖 이상한 핑계 내가 안 하는 거 뭐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조에서 1, 2, 3로 갈수록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1, 2, 3에 뭐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세도정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 뭐가 들어가요? 천주교 밖에. 그다음 또 뭐가 들어갈까요? 삼정의 문란.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 그다음 뭐예요? 자. 천팔백팔십삼년부터 팔십사 년까지. 민영익이라는 개새끼 하나가. 아니시겠습니까? 개새끼 하나가. 명성황후한테 총회를 받다가. 홍영식이 하고 서광범이 하고 육일주의를 데리고. 아니시겠습니까? 육일주의를 데리고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가서 이렇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수연 씨 들어오듯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인상을 좀 펴고 들어오세요. 찡그리고 들어오지 말고. 내가 오기 그렇게 싫었어? 그러면서 인상을 잃어버리니. 이러면서. 4층 갔다가 아마 내려오신 모양이죠. 뭐 백이죠. 이상희님이 오늘 그것 때문에 짜증 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짜증 낸 이유는 옷을 검은색을 입으셔가지고 햇빛을 다 흡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온이 이리 한 두 배로 뛰어올라가지고 그런지 않게 생각합니다. 흰옷을 입으셔야죠. 될 수 있으면 밝은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드님. 아드님 옷도 좀 검은색이시네요. 본인은 안 더워요. 참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 해야 되겠는가. 정말 안분지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도 전혀 웃지 않고 있어서 강사를 긴장시키는 아드님. 따님하고는 조금 다른. 따님은 이 정도 얘기하면 박장대소를 하고 엎어지는데 아드님은 그냥 계속 광이나 하지.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웃을 줄이야. 집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안 웃으실 때인데. 세도정치 천주교 박해 삼정의 문란. 딱 떼가지고. 가서 1882년부터 83년부터 84년까지 가놓으니까 어떻게 미국의 체스터 아서를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다시 시카고를 갔다가 시카고에서 다시 또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공회의소에서 무려 6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참여하는 만찬을 했어. 거기서 민영이 보고 제일 놀란 거는 첫 번째. 백인은 다 자리에 앉아있고 피부색이 시그먼 아들이 접시에 들고 돌아다니더라. 자들이 하인인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600명이나 모였을까요. 샌프란시스코에 당시 진출해 있던 록펠러의 모든 인맥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왜?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거든. 지금부터 조선을 필두로 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중국 조선에서 출발해가 만주를 지나서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록펠러한테 기대가 사는 사람들은 다 오겠나 안 오겠나. 오죠. 그죠. 안 오면 사업군이 날아가는데. 날아갈지도 모르잖아. 진출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종 그거를 보고 민영이하고 홍영식하고 유길주는 뭐라고 파악했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의 성은이 여기까지 이렇게 떨칠 줄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우리를 환영하다니. 그렇지 않겠어요. 역시 고종 황제의 뭐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아주 썩어빠진 사상 하나 있죠.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얘기 안 해요. 역군은이셨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들어봐요. 역시 군주의 은예로다. 그렇죠. 날씨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개는 것도 어떻게 돼.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 딱 되니 그전까지 비가 와서 근심했으나 갑자기 햇빛이 쨍쨍하니 역시 뭐예요. 임금의 은예로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렇죠. 임금이 종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상공회의소가 그렇게 많은 600명의 인원이 많지 않으라는 것도 뭐예요. 민영익이 생각할 때는. 역시 뭐야. 우리 고종 황제. 아니 고종의 뭐예요. 이 성은이 여기에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전권대사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 역사전을 그날이나 이런 데 보고 있으면 무슨 엄청난 개혁의지를 가지고 간 것처럼 얘기합니다. 엄청난 개혁의지를 가지고 참 퍽이다. 민시척족들이 개혁의지를 갖고 갔겠다. 아이고 참 역군은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안 웃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봐요.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만났단 말이에요. 체스터 아서를 만나. 체스터 아서가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세 명이 확 엎드리잖아요. 세 명이 확 엎드리잖아. 이 사람이 뭐야. 미국의 임금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미스타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티븐 스피리버그가 했던 아미스타드. 거기에 보면 존 퀸시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죠. 제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인데요. 존 애덤스의 조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존 퀸시 아담스가 아들인가. 조칸 하여튼 그게 중요해요. 아들이나 조카나 같은 확률이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딱 고개를 숙이는데 저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 흑인 노예의 반란군 대장이 뭐라 합니까? 예를 갖춥니다. 뭐라고 갖춥니까? 이분이 백인 부족의 추장이다. 지인식의 한계를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당시에 대통령을 선거로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선거로 뽑죠. 체스터 아서가 귀족들끼리 호선해갖고 대통령 된 애예요? 아니잖아요.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죠? 샌프란시스코로 갈 때까지 미국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민영이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들었을까요? 미국에 대한 얘기를. 거의 뭐야? 가는데 두 달 걸렸다는 거거든. 그까진 뉴욕까지 가는데.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룻밤이면 한 이틀이면 가겠지. 직행 노선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두 달 동안 가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뭐가 그게 세계적인 화제의 장면이고 난리야.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누가 임금이에요? 국민이 임금이란 말이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민영이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중근이 남경으로 찾아가도 문전박대하는 거야. 중국 난징으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인삼독점권을 손에 쥐고. 그거 뭐 때문에 손에 쥐는데 백성들한테 돌려줘야지. 안중근이 찾아가는데 문전박대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개혁을 논하려고 당신이 조선에서 최고의 자본주의 값부니까. 나가라. 나는 네 안 만나려 한다. 안중근의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그게. 조선 왕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19세기라고 하는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가령 농민군들 묘사할 때 얼굴이 깨끗하거나 복장이 깨끗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드라마에. 영화에. 있어요? 얼굴이 깨끗하게 이렇게 돼서 복장도 딱 갖추고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작전을 딱 쓰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따위 반란군하고 농민군한테 청나라하고 일본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판판이 깨지기만 했던 조선 관군이라는 게 제대로 된 애들일까요? 그런 인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쪽은 분기탱천에서 달려드는 애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군은 부패한 애들이어서 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가 체계를 갖추고 정규군처럼 달라들었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1895년 4월 23일. 한양 종로 전옥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뭐가 있나요? 여기 바로 뒤에. 여기가 을지로 입구역에서 쭉 걸어 들어오면은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 바로 뒤가 무슨 건물이에요? 영풍문고. 그 영풍문고 자리가 이런 소리 강의해서 해도 되겠지? 그 영풍문고 자리가 뭐예요? 옛날에 무슨 감옥이에요? 감옥 자리예요. 감옥 자리. 전옥서라는 감옥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옛날에 진세연 나오는 무슨 옥중환가? 뭐 그 드라마 있었죠? 명종 임금 말 또 안 되는 그저 역사 왜곡 영화 있잖아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와 내가 그거 보다가 진짜. 무슨 전옥서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이빨도 다 성하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네요. 하루 종일 누가 뺨 때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 친다고 생각해서 그 이빨이 성하겠어요? 걔가. 옛날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째 그리 이빨들이 다 성하대. 그렇지 않겠네요. 녹두장군 전봉준 이게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겁니다. 전옥서 자리에 조선의 가장 유명한 죄수 누구? 전옥서에 수감됐던 죄수 전봉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예요. 나머지는 실제로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 장길산. 장길산.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정여립 이런 사람도 있잖아. 기축옥사 사건 이런 거. 정여립이 자편에서 죽었는지 확실해요? 확실해? 그리고 어떻게 죽였어도 뭐야? 전설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그렇죠? 선조한테 이렇게. 목만 왔습니다. 야 그거 귀찮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 와 야 글막어 얼굴 한 번 보자 라는 거에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글막어 꼴값 들어서 하는데 얼굴 한 번 보자. 전봉준이죠. 고종 황제가 얼굴 한 번 보고 싶었겠지. 고종이. 그렇지? 그렇죠? 맞잖아. 어. 전봉준의 얼굴을 보고 난 뒤 지 마누라 죽었다. 아이가. 명성 황호가 그 뒤에 죽잖아요. 맞죠? 그렇죠? 나 이게 참.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실제 사진 중에 이거보다 유명한 거 있어요? 이 장면보다 유명한 장면이 있나요? 실제 역사 사진 중에. 우리나라의 역사 사진 중에 가장 히트 치는 사진이 이 사진일 거야 아마. 여기 여기. 형조. 여러분 이게. 이 건너편이 뭐 있어요? 이 건너편. 이 길 건너편. 종로 SK든가 뭐 있지 않나? 그 음식. 청진동 먹을거리 골목인가 뭐 있지 않아요? 거기. 고기가 뭐예요? 형조가 있던 곳이에요. 형조. 형조. 육조 중에 형조. 이 사람 누구 어디 관리해요? 형조의 관리란 말이에요. 전옥서 바로 건너편. 그리고 전옥서에 이게 4차선이거든. 4차선에 여기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황 작가님. 제가 쓰면 이쪽을 비춰주십시오. 파란색으로 하자. 지금 여기에 전봉준 작물의 동상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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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여기가 영풍. 그 다음에 여기는요. 청진동. 뭐. 뭐라 그래? 해장국거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 그리고 이 끝에 있죠.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끝에가 뭐예요? 교복원고예요. 교복원고.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광화문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로 쭉 가면요. 이게 조계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조계사가. 그리고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종로 빌딩인가. 뭐 큰 거 있지 않아요? 그 위워크 종로 있는 거기. 워킹 온 더 클라우드.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미혼여성 우리 한수연 학과장님. 거기서 데이트 안 해보셨습니까? 워킹 온 더 클라우드 종로. 내가 옛날에 첫사랑 하던 여자는 페이스북 보니까 거기서 남친하고 데이트 하던데. 그 여자분이 6월 달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로 연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남자한테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한번 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보고 그 사실을 알고는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필이 그런데 10월 달에는 코로나가 끝날까?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 거. 아이고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재밌죠. 부부지간에. 그렇죠? 서로의 첫사랑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첫사랑은 이제야 결혼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이거 그분이요. 제 유튜브 구독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설마 내 얘기 뭐 그러면서 첫사랑이 자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모든 첫사랑은 짝사랑이거든요. 그렇죠? 법륜스님이 얘기하기를 가장 숭고한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부처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입니까? 교통되는 사랑입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사랑이 짝사랑입니까? 교통되는 사랑입니까? 본인들만 교통된다고 얘기하는 사랑이죠. 짝사랑이죠. 그렇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너 죽어 뭐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세상에 내 살다살다 그러니 모든 종교의 사랑이라는 게 짝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 맞아요. 그게 여기 지금요. 전옥서 관리 두 사람 일족은 뭐야.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을까? 왜 티껍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힘들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쉬워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면 당시에 3분 이상 대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름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처럼 저렇게 황작가가 찍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연속 샷으로 팍팍팍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왜 10초 대기 샷 5초 대기 샷 하면 되게 짜증나잖아. 10초만 해도 짜증나는데 3분 동안 가만히 들고 있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티껍게 보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죄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겠냐고 이 사람의 지금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누군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지금 현재 할아버지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긴냐 대충 알아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물을게요. 그때 당시 전봉주는 최강의 역적이고 죽여야 될 놈이고 뭐 이랬겠죠? 전라도에서 녹두꽃 드라마 보셨잖아. 녹두꽃 드라마에서 뭐라 그래? 전봉주의 개새끼 해봐. 이러잖아요. 최신형 쌍놈 해봐. 그래가 못하면 뭐야? 이 새끼 동학이네? 이라고 동비다. 이러면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광군들이. 지금 말입니다. 전봉준이 우리 선조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사기꾼도 나올 수 있어요. 연금 좀 탓까 싶어서. 맞죠? 이 세 명의 후손이 실제 있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어도 저거 할아버지 아니랄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 사람이 죽일 놈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공무원이었겠죠. 그죠? 포졸이니까. 지금은요. 이 세 명이 실제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지금 너도 나도 후손들이 뛰어나오겠지만 이 세 명은 절대 후손이 못 나와요. 다 부인해. 우리 할아버지 아니라 그래. 저거 할아버지는 다 건실한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국회정책비서관을 했던 저의 경우에 2016년도에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던 공무원들 바로 정유라 비리 최순실 비리 우병우 비리를 저질렀던 그 공무원들을 가지고 뭐야 내가 실명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 100년쯤 뒤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 후손이라고는 나올 수 있어도 그 새끼들 후손이라고 한 명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어도 안 나와요 이게 그거예요 저거 선조들은 다 뭐야 건실한 고위공무원들이었다고 건실한 고위공무원들이 뭐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19세기에 정부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이걸로 안 보여요 이게 역사라고요 나는 전봉준의 후손입니다 하는 거 보셨죠 내가 조병갑의 후손입니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화여대 조기숙 빼고 그것도 밝히기 싫은데 억지로 밝혔잖아 두 번째 천주교 박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학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공무원 학원에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정조는 똑똑해 해박해 그래서 뭐야 신해박해 칭찬해 정조 윤지충 권상련 사건 당사자만 처벌했다 그러니까 정조는 똑똑하다 이거야 두 사람만 처벌했다 이거야 미쳤나 윤지충 권상련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되세요 정조 지지 남인 온건 박해 온건 박해가 어디에 있노 박해가 온건한 게 어디에 있노 하는 말이 이게 왜 지금 오늘날에 이상한 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개인 신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야 니 왜 이슬람교 믿어 인마 니 감옥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맞죠 어떤 종교라도 그것이 문체 관광부에 문화부에 등록만 돼 있다 그러면 종무실이라는 게 문화부에 있거든 그 등록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해당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사입이고 와 이렇게 하면 글막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거는 분명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부에 등록된 종교의 종교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에 집전자 그 행사에 집전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있잖아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이 보통 집전하자 집전자의 행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 저건 뭐예요 직력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게 박해라는 건 뭔 말이에요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뭐 어떻게 돼 그 행사에 기어들어온 애들까지 다 조사해갖고 그들의 뭐고 삼족까지 멸하는 게 박해라고 혹은 그 책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시겠습니까 그 책을 출판해 줬거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이단이다 이거야 이단 이단은 뭐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진시황 때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19세기에 우리 조선이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야 심류박해 정약용이라고 하는 우리 최고의 천재를 보내버려요 누가 경주 김씨가 김구주 김관주를 필두로 하는 아까 그 15살에 시집 왔다는 애 있잖아 걔가 한 짓이에요 이게 죽기 2년 전에 참 죽기 전에 참 별짓을 다 하고 죽제 당시 신류박해의 규모는요 전 세계 고때 당시에 19세기에 딱 접어드는 사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죠 19세기에 딱 접어들 때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천주교 박해 가운데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박해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정면으로 탁 정순왕국 김씨 순조가 어려워서 수렴첨정을 하고 있던 정순왕국 김씨를 정면으로 자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황사영이가 왜 그런 글을 썼냐 하면 박해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나라에 있는 천주교구에다가 구원의 편지를 쓴 거예요 비단에다가 백서잖아요 비단에다가 쓴 거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달라 프랑스 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일시의 굴욕을 겪을지라도 천주교인들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적었어요 이 황사영이가 누구의 조카사위입니까 정약용의 조카사위죠 저거 형 이름을 내가 죽을 때까지 헷갈릴 것 같아요 약전이야 약종이야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이렇지 않나 아닌가 정약종 정약용 정약전 이렇나 하여간에 죽을 때까지 헷갈릴 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씨 집안이 다 절단납니다 다 절단나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매국노 행위지요 매국노 행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박해를 한 건 뭐겠어요 정조 때 영조 때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던 반대당에 대한 피해 대숙청입니다 이게 사람의 신념체계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로 통제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1801년부터 1900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박해가 벌어지니 그러고 나서도 지금 기독교하고 천주교 교세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맨날 인터넷 댓글에다가 개독교 개독교 할 정도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종교라면 말라고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가장 잘나가는 종교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제대로 구원이 된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은 이번 생에 폭망했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에 망했어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 종교가 그러니까 오죽 여러분 종교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개그 콘서트에 최효종이가 행복 전도사라는 캐릭터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불행해서 죽는데 행복하다 하는 사람 있잖아 왜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거 부르고 그죠 다들 왜 그래요 집에 세단차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세카즘이에요 목사님들이 그거를 욕하기 전에요 왜 저런 걸 테레비에 보내느냐가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요 교회에서 이런 거야 슬픈 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교회에 거기에 나와서 앞에서 찬양전도 하면서 하하 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그게 무슨 동병상년이 돼 이신전심이 돼 뭐가 돼 왔으면 즐거워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 개인이 임금이고 왕인데 뭔데 거기 앞에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 세월호 사고에 맨날 그 교회 앞에서 오르간 반주도 하고 율동도 추고 했던 찬양 성교대가 안산 그 무슨 단원교회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아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렇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에서 뭐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아 행복하다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 얘기야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만 댓글을 하는 거라고 왜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이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 감옥 가잖아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건요 감옥은 안 가잖아요 그죠 자기 분풀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도 그러하대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차단했습니다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양심에 어긋나는 사람 강의를 만나보고 있나 안 보면 되지 기해박해 프랑스 외국인이 귀해서 외국인이 귀한 시절 정하상과 프랑스 신부를 처형했다 귀한데 왜 처형하는데 이걸 암기방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귀해 아닙니까 귀해 그래서 기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지금 인터넷에 일타강사로 불리는 사람의 이게 무슨 암기비법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후보생들한테 지금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강사가 누구일까 이 사람인가요 저 사람인가요 그래봤자 세 명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병오박해 김대건 신부 뭐야 병오잖아 김대건 신부가 이때 죽었거든 오나의 신부래 미쳤나 진짜 니 안웃기나 이거 보니까 그치 웃기지 왜 울라고 공무원 선배 형 누나들이 이 난리까지 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외울 방법이 없었나 보지 병인박해 병인양요 대원군 8천명 처형 최대 피해 이건 외울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보고 못 외우는 사람은 공무원 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8천명을 죽였다고 8천명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기 어디예요 이거 마포구 절두산 아닙니까 여기 절벽에 여기 지금 뭐야 다 목없는 시체들이 떨어지는 거야 강물에 다 던져버린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또 어디에서 여기 어디예요 용산구 이촌동 세남터 사육신도 여기서 죽었거든 사육신도 그러면 사육신 공원은 와 노량진에 있습니까 그거야 김시습이 그렇게 수습해 와가지고 사육노량진에다가 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량진 거기 한강변이에요 아니에요 한강변이지요 그죠 지금 노량진에 살던 그 사육신의 그 후손들 있죠 그 다음에 생육신이 또 있죠 김시습을 필두로 한 그 노비가 안 되고 살아남은 후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강변에 묻어놓은 강변의 묘지를 쓰는 게 명당이에요 안명당이에요 안명당이죠 자 보세요 그렇게 묻어놓은 내 조상의 무덤은 제대로 있을 것인가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민요가 뭐예요 만들어진 민요가 그 저기 뭐야 동화가 뭐예요 개구리 아닙니까 개구리 청개구리 여러분 엄마가 죽을 때 돼가지고 그죠 딱 한 번은 내 자식이 요렇게 말하면 반대로 하겠지 싶어서 했더니 저거 아들은 반대로 생각한 거잖아 딱 한 번은 내가 말을 들어야지 그 묻어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묻어준 사람이 맨날 강변에 나오고 냇가변에 나와서 비가 오면 그래 울더라 떠내려갈까봐 그거를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떻게 해야 돼 약 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1914년인가요 1916년 1916년 뭐야 당시에 평양 오산학교 평양 오산학교 맞다 당시에 문학 담임 선생님이 춘원 이광수 여러분 그리고 뭐야 거기에서 백일장 여러분 교내 백일장 교내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 교내 백일장에 냈던 13살 이름은 김정식 혼은 소월인 사람이 시를 하나 적어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피 뒷문 밖에는 칼립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그 시를 모든 사람들은 그냥 중학교 1학년의 시 정도로 치부했어요 오직 한 사람 춘원 이광수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 그 청천강이 그 유명한 살수 아니에요 살수 그러니까 왜 이 시를 썼느냐 내려오는 전래민효를 가지고 내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노량진 강변에 사육신이 묻혔다고 사육신 공원이 거기 있다고 공무원 학원이 노량진 근처에 있으니 여러분 모두 사육신 같은 공무원이 되세요 하는 공무원 강사는 무슨 정신 머리로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김소월의 반의 반의 반이라도 좀 따라가세요 13살이 그런 시를 쓰고 있다 13살이 진짜 내가 그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이 몰라요 김소월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시를 썼는지 몰라 사람들이 13살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전에 이걸 어느 단체에서 얘기했더니 내 보고 이랬는데 어디 그런 데다 갖다 붙이고 있나 일개 시인을 지가 문학 전공한다는 놈이 지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뭐 그냥 대중소설인 모양이지 뭐 불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가 문학이지 무슨 김소월이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네 같은 얘기고 인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전 세계에 이보다 더 박해한 100년 동안의 왕국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킹덤입니다 그야말로 킹덤이요 100년 동안 박해에서 죽은 천주교 신자만 해도 자그마치 몇 명 20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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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색출이 좀 적네 그 사람들 다 건실한 공무원들이잖아 과거 시험 붙은 애들 안 그렇습니까 저거 선조라고 얘기해 보지 왜 우리 선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조가 천주교 600명을 죽였어요 뭐 이래 해보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선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데 뭐 우리 선조가 뭐 과거에 영의정을 했고 얼마나 좋아하노 안 그렇습니까 왜 그거 해보지 우리 선조가 건실한 공무원으로서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군수를 할 때 천주교 신자 100여 명을 찔러 죽이고 여자 600여 명을 갖다가 전부 다 노비로 만들어 제주도에 팔았어요 그래 그게 우리 선조야 하면 해보지 안 그렇습니까 왜 또 거기 지방 아전들의 농간에 의해서 저거 할아버지가 희생됐다 하려고 그러면 고종 임금은 나라 파는데 아무 죄가 없죠 이완용이 하고 박재수이 하고 이지용이 하고 뭐야 저기 권중현이가 걔하고 그들이 다 농간해가지고 나는 희생양이다 이래 보지 왜 책임없겠네 명성황후는 저는 그냥 한깟 아녀자일 뿐인데 뭐 이래 보지 왜 19세기에 권력 잡고 양반임이 잘 아니다 아이고 민란의 시대 뭐야 니게 어느 산에 주모지가 있더냐 주모자는 어느 산에 있느냐 두목은 어느 산에 있느냐 그래서 뭐야 유명한 의병장의 말입니다 뭐라 그래서 동네 뒷산도 의적의 소굴이거든 그렇지요 니 놈들은 절대로 우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이게 의병장 어느 의병장 이름을 내가 조사해도 모르겠어 어느 의병장의 지방 관하 공초 기록에 있는 답변입니다 동네 뒷산도 산적의 주모지이거든 산과 산끼리 교통하여 움직인다더냐 그죠 옛날에 무슨 카톡이 있어갖고 너의 대인은 무엇인가 이런거 나누었겠어요 아니면 산적 두목들끼리의 네이버 밴드가 있나 네? 네이버 밴드가 있어갖고 산적 두목 아닌신 분 관군이신 분 나가주세요 강퇴하겠습니다 뭐 이런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유머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황 작가를 좀 웃기려고 촬영하는 카메라를 조금 흔들거리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요 이제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은 우리 황 작가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떨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흔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다지 뭐 동요하지 않는다 아 그 참 공자가 뭐 15세에 무슨 뭐 그 있잖아요 뭐 지학이고 뭐 지학사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15세에 지학이고 뭐 20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천명이 50세고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60세는 이순이더라 근데 귀가 순해지더라 뭔 소리를 들어도 뭐 이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글로 좋게 푼 게 뭐예요 잘 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겁니다 이순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뭘 들어도 그다지 그렇게 뭐 그래 또 결말은 결국 소고기를 안 사 먹겠나 뭐 이런 거야 그건 요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우 그렇죠 승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뭐가 일이 극단적으로 잘 됐는데 삼겹살 먹으러 가시는 분은 잘 안 계세요 삼겹살은 그냥 소주에 삼겹살은 뭐야 언제나 드시는 거야 치킨은요 심지어 치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자분 한 분한테 어머 애기 가졌니 아니야 이거 치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안 웃기나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기나 이렇게 말해요 콜라 한 병을 다 비우셨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게 아마 뜨뜻하면 두 시간을 갔을 건데 얼음이 있다는 순간 저게 이제 금방 넘어가지 않느냐 얼음이라는 것은 콜라 사이다를 좀 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얼음을 재빙 해 갖고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게 콜라 사이다 회사에서 전폭 지원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전폭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얼음 만들어 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콜라 사이다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저걸 하면 알수록 뭐야 소비가 더 촉진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뒷산도 산적의 소굴이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불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 삼천리방방국에 불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 지금 불 안 난 데가 평온한 동네가 어디 있어요 평온한 동네가 여러분 무슨 임술밀난이 진주농민봉기 계령 농민봉기 뭐 홍경래의 난 그래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때만 해도 저렇게 전국에 불타오르지는 않았어요 1850년대부터 1862년까지 정확하게 뭐야 철종임금이 딱 등극하고 그 다음에 철종임금이 뭐야 죽기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13년 동안에 정원적으로 확 불길이 일어났다고 왜 니까지 그것도 임금이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학정을 저지르더라도 저지르더라도 임금이 수양대군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세조면 막 견디겠지요 그리고 또 영조처럼 어떻게 돼 후세의 사학자들이 이때가 아주 왕권이 강하고 태평성되었다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같은 역사학자가 있어서 이 개자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철종이 이름만 철이면 뭐 하냐고 철이 안 들었는데 그것도 임금이라고 있었나 어 그러니까 13년 동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저것도 임금이라고 근데 그럴 줄 몰랐대이 누가 안동김씨가요 왜 저그 집안이 잘 될 것만 생각을 했지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안동김씨 후손들은 그러고 있어요 미찌비씨하고 미찌이가 뭐야 위안부 할머니들 대상으로 강제징용자들 사람들 대상으로 근로정신대 보국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지금도 신안동김씨의 후손인 김현장 법률사무소는 끊임없이 뭐야 일본인 회사들만 대리하고 자빠졌어 아시겠어요 걔들은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공동체적인 감수성이 없다고 저그 집안만 생각하는 애들이요 그 신안동김씨의 김용무 변호사를 가장 위대한 스승이랍시고 신문에 칼럼까지 써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불러 제키던 조윤선이라는 가시나가 문화체육부 장관을 어느 정권 때 했어요 박근혜 때 했잖아 박근혜 때 그래야 그 정권이 저 모양이지 숙종조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711년 1711년 요 묘가 생기고 나서 공주 공주가 아니고 충북 괴산 여러분 충북 괴산에 화양동이라는 게 있어요 계곡이 그죠 중국에 무슨 계곡이 아홉 개의 절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대 무슨 구곡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게 있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양 구곡이라고 하는 역 같은 이름을 지어놓고 송시열이라는 인간이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만절필동 이거를 문희상이라는 인간 자체가 국회의장이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 하원 콩그레스 의장에게 여러분 낸시 펠로시 아시잖아 트럼프가 종이 주는데 연설문 해가지고 쫙 째뿌는 여자 그죠 센 센 누나죠 센 누나 그죠 정말 센 누나 아닙니까 트럼프 뒤에서 바로 전 세계 언론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악수를 건넸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트럼프가 어? 코로나 때도 마스크도 안 끼겠다는 놈이 안 받아주니까 열 받아서 연설 딱 끝나고 연설문 막 쬐버리죠 바로 뒤에서 그 낸시 펠로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절필동이라는 그거를 써가지고 줍니다 한미 국회의장 한미 국회의장 회담에서 한미 국회의장 회담에서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이 사진 하나 낼게 우리 황 작가님 지금 이 손에다가 딱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낸시 펠로시하고 내가 그거 내려고 딱 여기에도 안 썼잖아 뭐야 만절필동이라는 말은요 여기 화양서원이잖아 송시열이 중국에서 나온 얘기에요 만 번에 황하강이 만 번 굽이 치더라도 절이잖아 절 그죠? 반드시 동쪽 바다로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거는 서양 독일에 있는 속담 뭐야 정의의 수레바퀴는 아무리 느리게 굴러가더라도 결국 꼭 가야만 되는 곳에 가서 멈춘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야 송시열이 쓰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만절필동 만절필동 뭐라고 바뀌어요? 이 의미가 뭐에요? 우리가 소중화다 이 말이에요 청나라가 아무리 설쳐봐야 명나라의 명맥은 우리가 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절필동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희상 의장은 20대 국회의장 하면서 미국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뭔데? 우리는 계속 사대주의를 하겠다 이 말이가 이제 대상이 명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뭘 알고 죽은 건데요 도대체? 의정부에서 가장 큰 무슨 인문학 서점인가 뭔가를 해갖고 저거 아들내미 그 사장 경력 하나 내세어가 요번에 국회의원 무소속까지 나왔다 아이가 그죠? 그래서 책은 안 보고 유식한 채만 했나 보지? 만절필동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사대주의 문장이에요 이게 이것이 뭐야? 만절필동을 송시어를 시조로 받드는 사람 누구? 노론입니다 노론 그중에서도 뭐에요? 벽파 천주교 박회의 주인공들 그죠? 그중에서도 또 뭐? 벽파가 아니고 시파긴 한데 벽파가 경주 김씨가 1805년에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잡았던 게 누가? 노론 시파 중에 외척 세력 그게 누굽니까? 신안동 김씨 소위 뭐에요? 장동 김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동 지금 흥국생명 빌딩 있죠 거기에 있는 거 경운궁 있는 지역 아시겠습니까? 어 경운궁 운현궁 있는 그 지역 그래서 흥국생명 빌딩에 지금도 뭐가 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 뭐 사실이 아닌 거 있으면 들고 나와요 내가 보고 또 그러겠네 저런 빨갱이 새끼 뭐 어쩌고 여러분 노재팬의 핵심은요 강제징용하고 위안부와 한반도의 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한테 안 그랬습니까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지배했다 너희들을 이거예요 이거 그걸 안아놓고 뭐 지금 난리예요 자꾸 사과했다 그러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통석에 염이 어쩌고 저쩌고 염은 니 혼자 잘 묻고 자 요렇게 보십시오 원님 위에는 감사하요 이게 우리 19세기에 진짜 불려지던 노래예요 감사 위에는 참판이요 이거 있잖아 상주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참판 우리로 지금 뭐야 지금 차관이죠 차관 참판 위에는 판서요 판서 위에는 삼상이요 삼상 위에는 승지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삼정승 위에 임금의 비서가 있다고 승지 승지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끝나요 노래가 이렇게 끝나요 노래가 이게 진짜 민요예요 여러분 이게 승경가라고 하는 벼슬의 품계를 나타내는 민요입니다 만동묘지기가 임금보다 더 세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만동묘 즉 뭐야 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조총 2만정을 주고 어떻게 돼요 개갑 대기근이라고 하는 1593년부터 1595년까지의 어마어마한 대기근대에 양곡 60만석을 그대로 무상원조해 주었던 명나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 만력제를 추모하고자 하는 소중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만동묘지기가 최강일까요 지금 여기 이 사진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만동묘 입구입니다 만동묘에 딱 가자마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온갖 불평을 당합니다 역시 옛날에 지은 거라서 이렇게 계단이 좁구나 그리고 너무 높아 가파르다고 이 계단의 뜻이 뭘까 일부러 이렇게 지었어요 옆걸음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걷지 말고 누가 오더라도 왕이 오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왜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니까요 이게 뭔데 송시열이 지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게 뭔데 왜요 여기 만동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요 사당에 이해드리는 거죠 만동묘의 제사가 있는 때는 이렇게 됩니다 고려말과 조선말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왕조의 말기현상입니다 1711년부터 17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릴 때까지 약 155년 동안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이들이 묵패라는 걸 가지고 묵패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매천야록이라는 건데 묵패로 평민을 잡아들이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쪽 지방에 좀도둑이 된 지 백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 수령들은 여우나 쥐와 같은 무리들의 세도를 두려워하여 감히 힐문 이렇게 야단치지 못하였다 묵패라는 걸 들고 사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적으로 백성들을 고문하고 사적으로 백성들을 잡아들이는 초법적 월권행위를 150년 동안 저지르는데 저것이 정확하게 1711년부터 행 것이 아니고 1700 언제부터 31년부터 즉 28년도 소론의 2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에 노론, 송시열의 후손인 노론들이 결정적으로 월권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니 백성들의 삶이야 어찌되든 저찌되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는 노론들의 편협한 반공동체주의와 그런 노론의 눈치를 보고 왕이 되었던 영조라는 개새끼의 이게 뭐야 합작품이에요 만동묘라는 게 이런 걸 왜 국사교과서에서 안 가르쳐요 만동묘지기가 얼마나 횡포를 부렸으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연욱 구독자님 네이버에서 사실을 조회하지 마시고요 저 강사하는 말이 사실인가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덕대왕 신종 그 별명이 뭐예요 에밀레 에밀레의 뜻이 뭡니까 에미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그거 왜 생겼어 인신공양 때문에 그게 기쁘고 좋아요 그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스님들이 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수탈을 해갔으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생겼겠느냐고 아저씨들이 모여갖고 그랬을까 우리 집안에 이번에 금수젖과 은수젖까지 다 가져갔다 우리 집에 이제 나무로 깎아가지고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된다 왜 숟가락을 금방 만들기 좀 어렵잖아 행인가면 젓가락 먹어야 돼 요즘 몸은 날씬하고 머리만 큰 사람을 보고 숟가락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시더라도 너 자꾸 그렇게 살병은 결국에 숟가락 뺀다 뭐 이런 다이어트 해야 돼요 날씬해지면 별수 있니? 숟가락인데 뭐 이런 소리야 그러다 보면 이런 말에도 우리 황 작가는 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정말 황 작가의 이제 달통의 경지가 대단한 맨 처음에 여러분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첫 시즌 때 보면 말이죠 카메라가 흔들거려가지고 내가 막 보면 그래 내 말에 웃는 거라 황 작가가 하하 이러니까 막 흔들거릴 거 아니야 지금은 뭐라 해도 딱 평정심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프로다 그때는 아마추어였지만 나는 이게 사업이다 그러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언급해도 해탈의 경지랍니다 자기가 오늘 카톡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아무리 언급하셔도 저는 이제 해탈의 경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만동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질러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 가장 반대원군파로 선두에 섰던 게 누구겠어요 만동묘지기 아닙니까 결국에 서원철폐령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만동묘지기와의 전쟁이에요 네가 뭔데 사적으로 세금 징수하고 난리하인마 이 말입니다 150년간 했으면 되겠지 이 초법적 권한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만동묘지기가 뭐라 그럴까요 걷다 대고 대원군한테 대고 관례가 있는데 그쵸 법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소중화를 대리한 사람으로서 명나라 만력황제를 추모한다는 것은 이 조선왕조의 만세업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거늘 이군께서는 어찌 그리 편협한 세금 몇 푼의 이 정의를 팔락합니까 그래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내가 지어낸 것 같아요 실록에 다 있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서원철폐령이라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 만동묘지기를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와 안 가르칩니까 교수가 노로이거든 저그 집안이 아시겠어요 지가 노로이거든 아버지하고 자기는 민주주의 시대라서 아닐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만 가면 이제 노로이거든 환장하거든 왜 이거 좀 학생들이 어 교수님 할아버지네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교수님 증조분가 봐요 고조분가 봐요 환장하겠지 꼭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나 일반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 어느 집안 자소이고 이런 말 잘하자 지 눈에 있는 대들보나 보라고 하세요 대들보나 논문 찍어주는 그 알량한 논문에 도장 찍어주는 권한에 취해가지고 사회이사 좀 할 수 없을까 이라고 있지 말고 막판에 비례대표 하나 받을 수 없을까 장관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무슨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 번 할 수 없을까 이 난리 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기관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어요 증조부 고조부에 대한 기록부터 지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지우는 방법 간단해요 뭐 어떻게 지워요 자기 증조부 고조부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피해서 논문 써오는 제자에게 도장 찍어주고 교수시켜주면 돼요 그래 그 사람을 자꾸 국제학술 세미나에도 집어넣고 그 사람을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위원으로 넣으면 돼 아시겠어요 간단해요 그죠 거기에 반대하고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제자는요 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돼요 그것만 찍어주면 자기 권한이에요 그거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안동 김씨의 폐학질 조국과 민족을 말아 처먹는 폐학질 제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기생나합 역사전을 그날에서 웬일로 기생나합을 하더라 놀랐어요 최태성이죠 그죠 여기는요 신병주 아이가 웃잔일로 요 아들 와야라노 싶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김좌근 김유근 김문근 김원근은 말 안해 나한만 얘기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 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기 안해요 여러분 안동 김씨가요 남자가 허락하니까 여자가 저랬지 여자가 남자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지 맘대로 첩씨를 자처해갖고 저런 행동 하겠어요 이게 뭐야 매관매직 영어로 말하면 뭐야 정확하게 브라이버리 스캔들 한 글자로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해볼까 커룹션 응 커룹션 커가 C-O-R-R-U-P 뭐 T-I-O-N인가 그랬는데 발음기호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커룹션 하면 안 된다 커룹션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재미교포들이 한 번씩 댓글을 달아요 영어 발음이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런 댓글이죠.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유튜버라고 당신이 얘기하지 않느냐. 뭐 그래 인사를 그렇게 하죠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찾아보시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정작 벼슬 청탁을 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김좌근의 소실 나하비를 만납니다. 이것도 김좌근의 소실인지 김문근의 소실인지 김유근의 소실인지 김원근의 소실인지 몰라요. 사인형제 공동소유의 소실인지 알 수가 없어.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최근까지 연구해 한 바에 의하면 성이 양씨래요. 양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나합이라는 게 나주 출신의 합파 이 말이에요. 대원군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합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나합.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조개합자라고 불렀다는 거야.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죠 이게. 그죠. 나주 조개 이 말이에요. 딱 정가가 매겨져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 군수 얼마. 그죠. 그 다음에 뭐냐. 나주 목사 얼마. 고부 군수 얼마.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정가가 매겨져 있었어. 서북지방은 청나라와의 이렇게 무역이 성행하니까 거기는 더 비싸. 프리미엄이 붙는 거야.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서북지방 출신이면 안 돼. 왜. 오랑캐하고 피가 섞였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서북과 기호의 어마어마한 지역감정입니다. 평안도와 경기도의 지역감정. 여러분들이 지금 영호남 지역감정. 애기들 장난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윤치호 일기에 뭐가 있지요. 그 유명한 구절. 자기가 사위를 봤어요. 그 사위가 자금하지 뭐야. 동경대학교 법대에서 유학하고 온 법조인이에요. 그런데 고향이 뭡니까. 평안도 용강군이죠. 그래서 자기 일기에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내가 이렇게 서북지방 출신의 사위를 맞이한 것은 나 딸의 뜻을 이기지 못한 것도 있겠으나 내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서북지방 사위를 맞아들였으니 후세에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이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도산안창호선생과 백분김구선생이 왜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역감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 너 부산사람인데 왜 그쪽 편이야. 내 친구 중에 대구에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걔는 사회강사예요. 무슨 정치경. 걔 대구에 있는데 맨날 그 소리 들었어. 너는 대구인데 뭐 때문에 그쪽 편 들어. 왜 네가 노무현 편을 들어. 거기에는 무슨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겁니까. 거기 지역감정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 수준.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대가리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들 대가리 수준은요. 죽어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도세자와 영족할 때 어떻게 돼. 그 사건에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결국 뭐. 너 이 새끼 본이 어디야. 너 어디 김씨야. 너 무슨 파야. 너희 아버지 뭐하는 사람이야. 그거 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 새끼 10파면 죽여버리려고 물어본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그때 벽파임을 내세워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후손들 지금 한번 내 조상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시죠. 말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역사라는 건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거를 말라고 그렇게 뒤집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잘. 그죠? 그 사람이 10파든가 벽파든가 나는 거기에다가 뭐야 물건 하나 팔아본 적도 없어요. 이런 말. 나는 정치고 역사고는 좌파고 우파고 다 싫어요. 나는 그냥 중립이에요. 이런 개무식한 소리 안 합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밝힘은 지갑 깎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다가 최훈산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후손이 찾아와서 저한테 강의를 맡길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놨던가요? 몰랐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했잖아. 그 후손이 울었어요. 나름대로 역사 가지고 방귀께나 낀다고 하는 사람치고 선생님처럼 인정하고 이렇게 밝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일주일 전에 알아낸 것도 어떻게 돼? 강의하면 갑자기 자기가 원래부터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들어봤대. 뭘 들어봐? 들어보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아, 알아, 알아. 뭘 알아? 맞죠? 그러니까 기생나하비가 이렇게 뚝 나와가지고 상주군수를 하시겠다고요? 원주를 가보시겠다고? 강릉현감을 가시겠다고 얼마입니다? 이게 뭐야? 매관 매직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심했냐? 심지어 편의상 서울이라 합시다. 여기가 어떻게 돼? 전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포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요즘 같으면 해안가로 이렇게 가겠죠? 고속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여기 가운데 지점, 천안 지점에서 삼거리로 갈려가지고 능수야 버들 따라서. 그죠? 천안 삼거리. 노래가 무슨 진양조 노래도 아니고. 삼거리에서 여기서 영혼함으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비로 위에서 만약에 조감도로 이렇게 새가 바라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였느냐? 기생나비는 기생나비한테 맨 처음에 목포현감, 목포군수, 목포지방에 사또를 사가지고 내려간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뒤에 더 많은 돈을 주면 또 한 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하면 여기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누군가가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가가 150원이면, 150전이면 이 150전을 주고 산 사람이 여기서는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가지고요. 한 600전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조감도를 보면 이렇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은 병사를 더 많이 데리고 오겠죠? 이쪽은 병사를 더 많이 데리고 오겠죠? 이 사람은 뒤에 사람 오는 거 알아야 몰라요? 못 오죠? 이 사람은 앞에 사람 있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죠? 알아요.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매길 거 아이가. 돌았습니까? 이 유언비어가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200전 내놓으라고 했다면 사람을 무슨 개돼지로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 150전 받았는데 이거 너무 폭리 아니요? 라고 얘기할 거 아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죠. 내 150전 받치고 목포 샀다. 이라고 내려가겠어요? 비밀로 하고 내려가지. 그냥 앞에서는 150전인데 너는 200전 내라. 가서 그러면 내 명령장과 군사를 보여줄 테이니 얘를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맞죠? 그럼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양반 중에서 양반 그 밑에 지역에 그냥 벼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뭐야? 향반 벼슬도 안 하고 모든 벼슬길도 다 막히고 돈도 다 잃어버린 새끼들 뭐라 그래? 잔반이라고 안 합니까? 이 세 명의 매관 매직자들은 다 뭐야? 결국에는 돈 잃고 사람 잃고 관직 잃을 거 아니에요. 잔반이 되겠죠? 이 잔반들이 너무너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있고 수령을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뭐야 과거 시험에는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내려가서 억울한 얘기를 하면 평민들이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 무슨 꿈나라 얘기처럼 들릴까? 아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대장을 할까요? 쫄개를 할까요? 잔반들이 대장하겠죠? 저런 사람들이 한 달에도 6, 7명이 나온다 치면 그 사람들이 100명씩만 50명씩만 가지고 다 안동 김씨 세도 풍량 조씨 세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여흥민씨 세도에다 달라뜨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산적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습니까? 산적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의 매관매직이 어째서 밀란하고 연결이 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사회의 모든 부는 어떻게 될까? 장동 김씨에게로 전부 다 갑니다. 그게 풍량 조씨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 풍량 조씨한테로 전부 다 갑니다. 여흥민씨의 시대가 되면 여흥민씨에게로 전부 다 갑니다. 오죽하면 저 승경가를 불렀던 민중들이 또 불렀던 게 뭐예요? 1880년대 70년대에 불렀던 노래 뭐예요?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64촌이 되시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사촌하지 말라고 국왕의 사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민씨의 64촌이 100배 낫다 이거야 알 수 있겠습니까? 김씨는 어땠겠노? 당신이 몰랐던 존재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1800년대 19세기 초에는 기생 나하비가 엄청난 양의 비선실세로서 움직였다면 움직였다면 이제 19세기 말에는 진영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절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 두 사람의 존재가 잘 모르겠다. 그럼 간단하게 최순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최순실입니다. 정난정 나합 뭐야 진영군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최순실이에요. 정난정이 있는 종교는 안 내세웠잖아요. 나합이도 종교는 안 내세웠잖아요. 진영군은요 사이비 종교 교주였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최태민이 딸내미 최순실이라고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또 뭐예요? 사실상 왕노르스를 하던 왕비를 움직였습니다. 진영군이 그렇죠? 최순실도 뭐예요 결국? 최태민하고 최순실의 특징이 뭐야?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 말기에 1974년부터 79년 사이에 정확히 누구를 움직였어요? 사실상의 영부인 역할을 하고 실권을 쥐고 있었던 박근혜를 움직인 거 아니에요. 맞죠? 갖고 놀았다. 객주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장혁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 김민정씨가 이 진영군으로 분했어요. 김주영이라고 하는 장편 역사 소설가가 바로 이 객주를 가지고 진영군을 가지고 객주라는 소설을 만들어내요. 그 소재로 해가지고 거기에 장사꾼들의 어떤 그런 소위 말뚝이의 전국 패권을 놓고 버리는 이덕화와 장혁의 엄청난 서스펜스 여러분 그 말뚝이가 뭔지 아나? 명태 있죠. 명태. 명태를 말린 거. 명태를 말려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북어 북어 그죠? 그 북어를 갖고 여러 가지 요리 재료로 쓸 때 그거를 별칭으로 뭐라 그래 말뚝이라 그래요 말뚝이. 말뚝이에 전국 패권을 놓고 명태국과 왜 초장에 찍어 먹는 그 명태 있잖아 말린 명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 자발적 재구매 및 강한 기호성을 가진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의 간식을 전국적으로 누가 어떻게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거기에 진영군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주인공 장혁이 맡던 천봉삼이라는 남자를 좋아하는 역으로 나와서 그 천봉삼이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업을 도와주게 되죠. 근데 그 도와주는 대가가 뭐야? 천봉삼의 부인을 부인이 전주교 신자로 몰려갖고 박해당하는 거를 진영군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장혁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여서 거기서 이제 누구야? 한세하 씨인가? 되게 아름다운 여배우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김민정 씨도 예쁘죠. 김민정 씨가 나와서 아역틀랜드 출신 있잖아. 그 김민정 씨가 나와서 여기 이 그림은 유튜브 어 그래 역사이야기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어 그래 역사이야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 그래 역사이야기 이렇게 돼서 어 그래 역사이야기 채널입니다. 6분, 8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고 이렇게 자료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저의 5배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요거 갖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 난리나겠네. 그래 너도 짧게 만들어라 인마. 니 잡소리만 안 하면 짧아진다 이 자식아. 뭐 짜고 짜고 난리 다 차단해버린다 진짜. 어디서 내가 하나는 갖다가 피 맺힌 하소연을 갖다가 잡소리라 하질 않나. 그래갖고 이 진령군이 어떻게 처음에 대비하게 됐는가. 진령군의 대비가 이렇습니다. 천 때는 천팔백팔십이 년 이모 군란 때. 민비 어딨어 찾아야 민시 성을 가진 여우년 어디 갔어 하라고 막 구식 군대들이 이러면 그냥 구식 군대가 뭐야 그냥 신식 군대가 있다 보니까 구식 군대라고 부르는 거지 그거를 구식 군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군인들이지 전쟁 나면 그러면 신식 군대만 전쟁하고 구식 군대는 집에 가만 있어도 되나 그게 아니다 아이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민비 죽여라. 이러면 여러분 천팔백구십오년도에 을미사변은 이미 예고편이 한번 나와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 뭐야 민비가 죽을 뻔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뭐냐 그러니까 들고 뛰었다고. 그렇죠? 내시다 있고 무예청 별감이 들고 뛰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의 정조할아버지요. 텔레비전에 인기 유명한 철학자의 정조할아버지가 명성왕호를 들고 뛰었다고 없고 그래서 충남 천안 쪽으로 도망을 갔거든. 충남 천안 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는데 웬 여자가 동굴에 숨어있는데 찾아왔더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대원군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 옷만 발견되고 시신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옷만 갖고 장례를 치러버린 거야. 명성왕호는 죽은 거야. 그렇죠? 명성왕호가 설치했던 통리기무와문을 패하겠소. 그래서 이 진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누구냐 나를 죽이러 온 뭐 그거더냐 자격이더냐 이러니까 아니옵니다. 저는 뭐 무슨 무당인데 여기에 점체면 있을 것 같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일 뒤에 저와 같이 환궁할 팔자이시옵니다. 왜? 일본인들 칼에 찔려 죽을 팔자인 건 예언을 못했나 보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식민지 되는 거나 예언하지 그래서.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돌아요. 뭐 비디오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 옆에 누가 증인도 없어요. 뭐 그냥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 나랑 같이 있잖아. 진짜 50일 뒤에 딱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야. 군이라고 하는 무슨 이게 뭐 대원군도 아니고 아니 군이라고 하는 거. 이런 엄청난 호칭을 내려줘요. 여자한테. 아마 조선왕조 500년에 처음이에요. 이 명성왕호가 이렇게 내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북쪽에다가 북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우사당을 지어서 나라의 흉을 점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북묘를 만들어. 이 묘비는요. 고종 황제가 내용을 소위 말하는 컨텐츠 작가였고 이 비석에 글씨는 누가 새겼는지 압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면 후손들이 부끄러워요? 아니면 좋아요? 부끄러워요? 좋아요? 부끄럽겠죠? 민영환이가 썼어요. 민영환이가. 죽고 난 다음에 대나무가 이렇게 솟아올랐다며. 왜? 북묘에다가 묘비문 쓴 거는 얘기 안 하고? 민영환이가 그랬다고 의사보호조약하니까 갑자기 자괴란에 있잖아요. 전봉준 장군이 아까 녹토 장군이 신문을 봤다가 전옥서에서 처형당했다 안 했습니까?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와? 내 땅을 뺐던 벼슬아치들에가 쫙 적는데 거기 민영환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녹토 장군 딱 뺐던 거는 완 말하노 후손들이. 세도정치. 장동김씨와 풍양초씨. 왕비가 몇 명입니까? 세 명이죠. 아니 그 앞에도 다 왕의 장인들이 있지 않았나? 소위 외척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아니 결혼 안 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왕로를 못한 사람도 찾아갖고 추전시켜주고 이랬는데 다 있잖아. 근데 왜 이것만 난리야? 그만큼 뭐예요? 왕권이 영조돼서 확 엎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왕의 외척이 되는 건 왕의 장인 소위 국구라 그러거든. 국구 왕의 장인. 왕 마누라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국구가 된다는 거는 저주였어요 거의. 이게 뭐야? 여흥민씨 삼방파. 즉 인연왕후가 들어오면서 이 난리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아버지 민유중. 큰아버지 민정중. 민유중이 그 인연왕후 저거 오빠야 누구야? 민진원. 민진후. 얘들이 들어오면서 이 난리가 치기 시작했다고 얘들이 들어오면서. 아시겠습니까? 그 애들이 결국에는 계략을 쓰는 게 뭐야 무술이 최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가 이 자식은 이걸 태어나게 해 줬는데 태어나 보이 뭐 영조였지 뭐 내가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안 그렇습니까? 이 여자 세 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태어나 봤더니 내 친정이 안동 김 씨야 신안동 김 씨야 소위 뭐야 장동 김 씨예요. 순조하고 헌종 사이에 삼년간 삼년간 대리 청정을 했던 효명세자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뭐로 추전되어 익종으로 추전 추전되지요 구름이 벗어난 달처럼. 박보검이 나왔던 드라마죠. 그 박보검이 바로 효명세자입니다. 박보검이. 그래서 4년 만에 죽고 익종 그 익종의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올라서 풍량조 씨 헌종비 풍량조 씨가 조만영의 딸이 됩니다. 조만영의 아들이 누굽니까? 조성하. 여러분 조성하. 조성하의 마누라는 우봉 이씨라는 본관을 가진 여자입니다. 우봉 이씨 조성하 마누라의 남동생은 누구입니까? 이완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완용 저 형이 이윤용인데 이완용이가 우봉 이씨의 양자예요. 양자긴 양자인데 친양자예요.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친양자라는 게 뭐예요? 봉사손. 제사를 지낼 손이 없어가지고 먼 친척에서 데리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민씨의 64촌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32촌 이상의 64촌 사이에서 뭐야? 민씨 성의 아들이 일찍 죽거나 대를 이을 봉사손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픽업해갖고 친양자로 삼는단 말이야. 걘 그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민씨의 사촌은요. 역적으로 뻑하면 몰리고 죽는단 말이야. 아 이씨의 사촌은 흥부돼갖고 민씨의 사촌이란다. 민씨의 사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폭탄 터져가 죽는 거 외에는. 선물인가 보다 이라고 맨날 매관 매직에 부정부패 뇌물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고 또 뭐가 왔나 보다 열어봐야지 이라는데. 그 열어보는 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청념결백한 청백리 같으면 이걸 받는 것도 떨떼떼떨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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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을 받아가지고. 그럼 지 잘못이지. 안동김신 명순왕후 철종비를 명순왕후 김문근의 딸이 했다.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 세명. 와 또 여러분 요 KBS 역사전을 그날인데. 그림도 보세요. 순원왕후 제일 늙게 그렸잖아. 요기는 가운데 중년의 여성이죠. 요기는요. 어린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여성분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요 세명의 안동김씨가 요렇게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안동김씨. 소위 신안동김씨. 구안동김씨 말고 신안동김씨. 남한산성에서 절대로 절대로 청나라에게 항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했던 그 예조판서 누구? 김상헌의 후손들입니다. 다 신안동김씨들이에요. 구안동김씨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구안동김씨. 잘 모르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혹시 본인은 성이 뭐예요? 신씨. 예 신씨 예예 그렇지. 여기 혹시 신안동김씨 없으세요? 잘 없죠? 구안동김씨는 되게 많아요. 신안동김씨는 되게 적어요. 김조순의 딸 김조순의 딸 김조근의 딸 김문근의 딸 김조순의 칠촌이래 김조순의 칠촌 조카래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까지 나왔어요? 명당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명당? 명당? 영화 얘기 딱 하니까 윤번기가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저런 수업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정말 내가 오늘은 절대로 왔다 갔다 안 할 거라더니. 도대체 또 누구를 만나고 한 건지. 이 순조 헌종 철종이 다 세도정치에 있습니다. 세도정치가 좀 더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진짜 진짜 가장 악랄한 친일파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이완용 찜쩌먹을 정도의 어른들이 맨날 얘기하는 어른한테 말 듣고 하는 것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그거 말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완용보다 나쁜데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이완용만 드러난 한 사람. 제가 2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다시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